강태민이에요. 살짝 내줬고요. 열립니다. 슈팅! 들어갑니다! 조원빈! 점유율과 득점 가능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. 먼저 득점 기록하는 쪽 안동과학대입니다. 스코어 1대0!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. 안동과학대학교에 전방 압박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공을 끌어내고 간결한 연기를 통해서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냈던 안동과학대학교거든요. 자 지금도 보시죠. 살짝 내줬고 열리자마자 오른발 슈팅! 아하! 지금은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. 왼쪽에서 정찬혁이 길게 던져봅니다. 자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죠? 잡아냈고요. 돌면서 슈팅! 가운드 이쪽 있어요! 슈팅! 들어갑니다! 들어갑니다! 하지훈이 기능을 맞춥니다. 스코어 1대1! 칼빈 대학교가 기적같은 순간을 만들어냅니다. 답답했던 90분의 갈증을 한 번에 쏟아내는 하지훈의 멋진 마무리! 박스 한쪽에서 침착한 컨트롤 이후에 비어있는 경로로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. 박스 한쪽, 박스 한쪽에서 침착한 컨트롤, 그 Paralympic 아 지금